김요한 이야기 세상엔 기묘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2만원 주고 바지를 샀는데 수선비가 2만7천원 들었어요 정말 기묘하죠? 피팅모델이 입었을 땐 핏이 살아있었는데 제가 입을 땐 핏줄 터줄 뻔했어요 정말 기묘하죠? 늦잠자서 쌩얼로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아프냐고 물어봐요 심지어 부장님은 못 알아봐요 정말 기묘하죠? 쌩얼이라고 말하기 창피해서 괜히 아픈 척 기침 두 번 하고 조퇴했어요 갈 데도 없는데 바퀴벌레 대신 아까운 건포도가 죽었어요 정말 기묘하죠? 친구가 SNS에 너무 힘들다고 올려서 왜 그러냐고 댓글 달았더니 비밀이래요 다음날 너무 슬프다고 또 올라왔길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또 비밀이래요 비밀인데 왜 자꾸 올리는 거야 이건 진짜 비밀인데 너 싫어요 저메 기묘하죠? 여러분 남자는 인생에서 세 번만 울어야 돼요 태어났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눈에 날파리 들어갔을 때 맞잖아요 눈에 벌레 들어가면 최용만도 울어요 안 울 수가 없어요 정말 기묘하죠? 대학교 때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 동아리를 들었는데 술만 먹어요 힘들어서 사진 동아리로 옮겼는데 술만 먹어요 봉사 동아리에서도 술만 먹어요 동아리 열 군데 옮겨다니다 이런 몸 됐어요 정말 기묘하죠? 대청소하려고 문 열어놓고 로봇 청소기 돌렸는데 로봇 청소기가 집을 나갔어요 있을 때 잘해줄걸 돌아와 윌리엄 정말 기묘하죠?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더하기 이건 빼기 맞잖아요 더샘 뺄샘이에요 이건 곱하기 이건 나누기 정말 기묘하죠? 생각해보면 속담도 기묘한 게 너무 많아요 도랑치고 가재 잡다 벌금 물었어요 환경보호구역이래요 자연을 사랑하래요 정말 기묘하죠? 열길 물속을 알면 해녀 전복 성게 해삼 멍게 가격은 싯가 정말 기묘하죠? 무심코 던진 돌이 스트라이크 맞잖아요 무심코 던져야 스트라이크예요 신경 써서 던지면 볼이에요 인생이 그래요 정말 기묘하죠? 요즘 90년대 노래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어요 특히 소찬이 누나 김현정 누나 많은 누나들이 있지만 전 엄정한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오늘을 기다렸어 웃어? 웃어? 웃는 사람은 떼지 떼지 이렇게 세상엔 풀리지 않은 기묘한 일들이 많아요 기묘한 이야기 인터넷 쇼핑몰에서 2만원 주고 바지를 샀는데 수선비가 2만7천원 들었어요 정말 기묘하죠? 피팅 모델이 입었을 땐 핏이 살아있었는데 제가 입을 땐 핏줄 터줄 뻔했어요 정말 기묘하죠? 늦잠 자서 쌩얼로 출근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아프냐고 물어봐요 심지어 부장님은 못 알아봐요 정말 기묘하죠? 쌩얼이라고 말하기 창피해서 괜히 아픈 척 기침 두 번 하고 조퇴했어요 갈 데도 없는데 정말 기묘하죠? 여러분 추운 겨울이라 목도리 필요하시죠? 바지예요 저도 목도리 필요해요 사주세요 정말 기묘하죠? 방바닥에 바퀴벌레가 있길래 파리채로 열 번 때리고 약까지 뿌렸는데 자세히 보니까 먹다 흘린 건포도였어요 바퀴벌레 대신 아까운 건포도가 죽었어요 정말 기묘하죠? 친구가 SNS에 너무 힘들다고 올려서 왜 그러냐고 댓글 달았더니 비밀이래요 다음날 너무 슬프다고 또 올라왔길래 무슨 일이냐고 했더니 또 비밀이래요 비밀인데 왜 자꾸 올리는 거야 이건 진짜 비밀인데 너 싫어요 정말 기묘하죠? 여러분 남자는 인생에서 세 번만 울어야 돼요 태어났을 때 나라를 잃었을 때 눈에 날파리 들어갔을 때 맞잖아요 눈에 벌레 들어가면 최홍만도 울어요 안 울 수가 없어요 정말 기묘하죠? 대학교 때 그림을 좋아해서 미술 동아리를 들었는데 술만 먹어요 힘들어서 사진 동아리로 옮겼는데 술만 먹어요 동사동아리에서도 술만 먹어요 동아리 열 군데 옮겨다니다 이런 몸 됐어요 정말 기묘하죠? 대청소하려고 문 열어놓고 로봇청소기 돌렸는데 로봇청소기가 집을 나갔어요 있을 때 잘해줄걸 돌아와 윌리엄 정말 기묘하죠? 여러분 이게 뭘로 보이세요? 더하기 이건 빼기 맞잖아요 더샘 뺄샘이에요 이건 곱하기 이건 나누기 정말 기묘하죠? 생각해보면 속담도 기묘한 게 너무 많아요 도랑치고 가재 잡다 벌금 물었어요 환경보호구역이래요 자연을 사랑해